화엄경 제35 열애 수호 광명 공덕품 세존께서 보수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열애께 원만하신 왕이란 미세한 풍채가 있어 치성함이란 대광명이 나오는데 내가 보살로 있을 때 도설천공에서 대광명을 놓았으니 광명당기왕이며 수많은 세계를 비추었다. 그 세계의 지옥 중생으로서 이 광명을 만난 이는 온갖 고통이시고 열가지 청정한 눈을 얻었으니 귀, 코, 혀, 몸, 뜻도 마찬가지로 환희하여 뛸듯이 좋아하였다. 지옥에서부터 명이 다하고 난 도설천에 태어났는데 그 하늘에 대단히 사랑받음이란 부기 소리를 내어 말하였다. 그대들은 마음이 게으르지 않고 부처님 처소에서 온갖 선근을 심었고 옛날에 많은 선지식을 친근하였기에 비로자나의 대신력으로 이 하늘에 태어났느니라. 천자들이여 비로자나 보살이 번뇌를 떠난 산매에 드셨으니 그대들은 마땅히 공경한 예를 하라. 내가 내는 소리는 온갖 선근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내가 나라고 설하여도 나와 내 것에 집착하지 않음과 같이 모든 부처님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부처님이라고 말씀하셔도 나와 내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마치 내 음성이 시방에서 온 것이 아니듯이 업과 과보로 성불함도 마찬가지로 시방에서 온 것이 아니고 마치 그대들이 옛날 지옥에 있었을 때 지옥과 몸이 시방에서 온 것이 아니며 다만 천도된 악업과 어리석음에 얽매어서 지옥과 몸이 생긴 것이니 이는 근본도 없고 온 곳도 없다. 비로자나 보살이 위엄과 덕망의 힘으로 대광명을 놓으심이 시방에서 온 것이 아니듯이 나의 하늘 북소리도 마찬가지여 다만 산매의 선근으로서 이같이 청정음승을 내며 갖가지 자제함을 나타내니 마치 수미산의 삼십삼천과 최상의 궁전과 갖가지 생필품이 있는데 이 생필품이 시방에서 온 것이 아니듯이 나의 하늘 북소리도 마찬가지로 시방에서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마땅히 은혜를 알고 보답해야 할지니 어떤 중생이든 은혜를 알고 보답할 줄 모르면 비명횡사하여 지옥에 태어나는데 너희들이 옛날 지옥에 있다가 광명을 받고 여기 태어났으니 마땅히 빨리 회양하여 선근을 더할 것이다. 하늘 북에서 나는 음성은 무한한 겁에도 다함이 없고 끊어짐이 없으며 오고감이 없으니 만약 오고감이 있다면 아주 단절되거나 항상함이 있을 것이다. 모든 부처님은 끝내 아주 단절되거나 항상한 법을 연설하시지 않으시니 방편으로 중생을 성숙시키는 일은 제외할 것이다. 마치 나의 소리가 무한한 세계에서 중생심을 따라 다 듣게 하듯이 모든 부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중생들의 마음대로 다들 보게 하신다. 여기 유리 거울이 있어 잘 비침이라 하는데 끝없는 국토에 있는 온갖 산천과 중생과 내지 지옥 축생 아귀들의 영상이 그 속에 나타날 때 저 영상들이 거울 속을 되나든다고 말하겠는가. 온갖 업도 마찬가지로 비록 어버이 과보를 낸다하나 오고감이 없으니 마치 마술사가 사람들의 눈을 속이듯이 온갖 업도 마찬가지다. 만약 이같이 알면 진실한 참회여 모든 죄악이 다 청정해질 것이다. 이런 법을 설할 때에 도솔 천자들은 무생법인을 얻었다. 천자들은 보현보살의 광대한 회향을 듣고 십지를 얻어 온갖 힘으로 장엄한 산배를 얻었으며 중생수와 같은 청정삼업으로서 모든 중대한 업장을 참회하고 바로 수많은 칠보 연꽃을 보았는데 하나하나의 꽃 위에 많은 보살들이 결과부좌하여 대광명을 놓았다. 그 광명 속에 중생수와 같은 부처님들께서 결과부좌하여 중생심을 따라 설법하시니 오히려 번뇌를 끊는 산매의 미진한 정도도 나타내지 못하였다. 가령 누군가 억나유타 불국토를 부수어 먼지를 만들었다면 한 먼지를 한 국토라 하고 다시 그러한 먼지수처럼 많은 국토를 모두 부수어 먼지를 만들고 그런 먼지들을 왼손에 놓고 동방으로 가면서 그와 같은 먼지수 국토를 지나가서 한 먼지를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 먼지가 다 하도록 동방으로 간다. 또 남방 서방 북방과 내 간방과 상하로도 그렇게 하였다 하고 이같이 시방세계들을 먼지가 떨어진 것이나 떨어지지 않은 것을 다 모아서 한 불국토를 이룬다 하자. 그러면 보수여 그대의 뜻은 어떠한가 이와 같은 불국토가 광대의 무량함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보수보살이 대답하였다. 불가사의합니다. 이러한 불국토는 광대의 무향하여 희유하고 특이하고 불가사의하여 만약 어떤 중생이 이 비유를 듣고 믿고 이해함을 내면 더욱 희유하고 특이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수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그대의 말과 같아. 만약 선한이가 이 비유를 듣고 믿는다면 내가 그에게 수기하되 결정코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며 마땅히 부처님의 위없는 지혜를 얻을 것이라고 할 것이다.